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렇다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전 2019년 초대 초 1학년 때 알림장을 쏘다가 안 쏘길래 여쭤보니까 학부모 중에 우리 애는 글씨가 이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까 우려되니 알림장 쓰는 것을 멈춰달라라는 민원이 있었다 합니다. 자존감은 아이가 어떤 과제를 힘들어도 성취해 나갔을 때 내면에서 생기는 자기존중감입니다. 자존감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과정과 기회들을 학교에서 제공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자주 만나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평생 동안 지식 문제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이 어떻게 쌓이는가 그리고 전문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처음에 업무든 학습이든 간에 지식이나 정보가 두뇌에 투입되게 되면 대개 아주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좀 어려운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나 과제를 맡아서 도전할 때 그때 흩어져 있던 정보나 지식들이 서로 조합되면서 그야말로 일종의 망이 생겨 네트워크 망처럼 생겨나가면서 실력이나 전문가의 지식 같은 게 축적돼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나 과제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은 학생이 성장하거나 전문가로서 입신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가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 경쟁관 자체가 잘못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날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거죠.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어머니가 참 너무너무 지금 한탄하는 거죠. 교육과정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여러분들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찌 상처 한 번 안 입고 온실 속 화초처럼만 키우려고 하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또래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남의 애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전에는 글씨를 잘 몰랐는데 이제 글씨를 참 잘 읽는구나. 예전에는 너 글씨가 틀렸는데 이제 참 잘 써구나. 과거의 모습에서 발전된 직업의 모습을 비교해 줘야 스스로 뿌듯함과 성취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입니다. 도전 기회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기회를 넘어봐야 그때 사람이 한 단계에 성장하는 거죠. 성장을 바라보거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도 지금 일선에서 있는 일부 교원단체 사람들하고 너무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한 3, 40년 정도의 지식 문제만 다뤄왔기 때문에 실력이 어떻게 커지는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전문가는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충분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죠. 다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회를 경쟁의 프레임에 최대한 당해서 나쁜 걸로 여기는 걸까요? 경쟁 없애고 하향 평준화는 국민 우민화 정책이 좋은 것일 줄 쏟고 있습니다. 경쟁을 바라본 시각이 어긋나게 되면 나라도 가난해지고 아이도 힘들어지고 부모도 고생을 하는 거죠.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나라에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식이라는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도전하는 판에 우리만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학부모 같으면 열불이 나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다시 젊은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초대가 입학한 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였습니다. 그때는 그 학교가 뭔지 몰랐으니까 한 학기도 채 가기 전에 여기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인성교육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안 가르칩니다. 시험 안 봅니다. 인성요? 안 잡아줍니다. 욕하는 아이가 반에 있는데 선생님이 쟤는 위에 큰 형이 있어서 원래 욕해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욕해도 되나 보나라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튜브로 만화만 틀어줘서 그것 보고 왔다고 하고 교과서는 구경도 못합니다. 담임재량에 맡기는 게 혁신학교입니다. 한마디로 교과서 안 쓰고 싶다는 선생님 만나면 1년 동안 다른 것으로 공부하고 축구 좋아하는 선생님 만나면 1년 동안 축구만 하다 끝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복불복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저의 해설은.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가장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학년 하나하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소중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걸 혁신학교나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안 가르치거나. 정말 참 내가 아이를 다 키운 입장에서도 이렇게 열이 나는데 이걸 알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체제 작은 체제죠. 체제가 변질되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 겁니다. 누가 그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귀한 시간을 흘려보낸 기간을. 다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혁신학교 처음 취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2년 전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로 바꿔주세요. 혹은 우리 학교 혁신학교라 저하이로는 홍보유시시 학생 공무를 하면서 선전하더라고요. 섬뜩했습니다. 3, 4년 전 그 학교에 서울교육감 조무시가 와서 강렬했습니다. 유교가 북한의 기섭남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랑 이야기하며 하나같이 공부시켜서 뭐해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됐으면 좋겠어. 뭘 그렇게 경쟁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럽니다. 다 개돼지 노예로 살겠다고 그냥 자처하는 겁니다. 벌써 그게 편해진 모양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을 키울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 섭섭하듭니다.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3, 40대의 엄마들 깨무니라고 많다고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아닌 엄마들도 많습니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주변 엄마들 깨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답답함에 우울증과 불명증, 합격증 생기지 오랩니다. 다들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긴 걸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는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목소리 내는 일에 나서주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저는 10대, 20대 학위를 마치고 평생 동안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전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일하고 이렇게 요령풀여서 일을 하면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죠. 전문가는 몰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몰입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노력을 투입하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투입하는 시간이 있을 때 실력도 붙고 전문가가 될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배운 것을 시험을 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오는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경쟁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경쟁에서 오는 아슬아슬함이 이런 것을 헤쳐나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지고 통찰력도 키워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능력도 키워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강의를 듣거나 그냥 설렁설렁 일을 하게 되면 정보나 지식이 두뇌라는 큰 판에 덤석덤석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력이 그걸 키우려면 이것을 다 엮어야 되는 거죠. 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조합해야 됩니다. 그 조합이라든지 조직화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다면 계속 새로운 과제 좀 어렵고 힘든 과제를 계속해서 공략하거나 도전해 보지 않으면 절대 전문가로서 자기 자신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 경쟁관이 좋은 경쟁관 올바른 경쟁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쟁은 선한 겁니다. 경쟁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경쟁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경쟁을 통일 때만이 실력이 불어나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경쟁을 비하하고 경쟁을 나쁜 것으로 타도하고 이런 소위 이런 종류의 시각 잘못되고 나쁜 경쟁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일선에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경쟁관 하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다음에 아무 경쟁력이 없는 두뇌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참 제가 정말 분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냐 이야기죠. 당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 망치려고 그렇게 시험을 없애고 무슨 핵심의 학교냐 해가지고 무슨 토론 아무것도 지식기반이 없는데 토론만 해가 어떻게 실력이 쌓이냐 이야기죠. 지식을 바라보는 지식관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 경쟁을 바라보는 경쟁관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가지고 애들을 그야말로 가난의 구렁통이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 오늘 젊은 어머님이 저의 방송을 보고 남긴 댓글에서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그냥 현장 중계하듯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부르시면 정말 나라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자식 교육을 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어야 돼요. 경쟁이.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2월 5일 날 방송됐던 글쎄 그럴까 판사 탄핵 역풍 걱정을 보고 알렉스 리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건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멀지 않아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죽어 나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의 서민들은 끓는 소시에 들어간 미꾸라지 신세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알렉스 리 님이 언급하는 모든 한국 문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선거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는 그런 문제를 거론했다가 아주 친구관계도 있게 단절된 경우들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모론이라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큰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칠 점이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참 무척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렉스 리 님은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하는 코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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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